아이고, 팔이 짧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홀썰하러 나왔어요. 가게 끝나고, 여기가 어디냐면요. 보이시나? 범계. 안양의 중심 마저 제가 이쪽으로 가게를 옮기고 싶어서 오늘 시장주 4차. 술 마시러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아이고, 여기. 요즘 그 맥주가 이렇게 강서 맥주 이렇게. 뭐 달서 맥주 이렇게 나와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안주 나오는데 찍으려고 그랬더니 안주가 벌써 나왔어요. 요즘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? 이렇게. 맥주에 맥주가 동네별로 맥주가 있더라구요. 대강, 전라, 이런식으로 제주 맥주. 목 뒤에 슬슬하느라고 한 한달동안 못먹으면서 지금 먹으면 안되는데. 아, 그래 오늘 여기저기 다니다보니까 그냥 한잔 먹고 가야될 것 같아서 방주시켰어요. 보여드릴까요? 보이나? 아이고아이고. 네. 혼자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조금 전에 윤철주님께서 신청곡 주셨는데. 아, 제가 신청곡 못 전해드리는 인증샷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. 그냥 한컷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요거. 강서 맥주 한잔 먹고. 또 맛있는 막걸리 한잔 먹고. 그리고. 아들이 여기. 휴가나온 아들이 여기까지 태워다주고. 친구 만나러 또 갔거든요. 아들이 올 때까지 먹던가. 그래서 택시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오늘은 노래를 많이 못 전해드렸는데요. 손님 가신 다음에 급하게 나왔어요. 나와서 지금 약간 새벽인데. 좀 낮 같죠? 환하게 불이 있으니까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. 내일 신청곡 전해드릴게요. 댓글로 많이 많이 신청곡 주세요. 색다르게 한번 올려봅니다. 이제 먹어야 돼서. 그만할게요.